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종목번호 025-9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5월 19일 9시 40분을 막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아난티 대북 관련된 금강산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리조트 사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금강산에서 리조트를 이제 열었는데 뭐 10년도 넘었죠 이제 금강산이라는 이제 그 리조트를 열었는데 이제 문을 또 닫게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하락폭이 깊었고 지금도 이제 대화가 이제 북한과 재개될 수 있다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가져가면서 이제 북한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 조금 눌리는 모습을 가져갔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저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 이 리조트를 지금 북한과 이제 또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뭐 대북주도 있고 대북주에서 이제 철도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의류를 만드는 뭐 그런 뭐 신발 공장 뭐 이런 개성공단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금강산 관련된 이제 이런 여행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주에서 이제 철도주 같은 경우에 이 철도주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 철도주가 굉장히 섹터도 많고 어떠냐 특수건설이 있고 뭐 현대로템이 있고 또 이제 대아티아이 뭐 굉장히 많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철도 신호제어부터 해가지고 뭐 철도 통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철도가 한번 깔기 시작하면 원산부터 원주까지 한번 우리가 깔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끼는 회사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게 언제 진행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만들겠다 하면 뉴스로 일단 오르는데 쫙 오르고 나면 언제가 떨어질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도 사실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북한과 이제 사이가 좋아진다면 아난티 같은 이제 금강산 관련된거나 개성공단에 아직 지금 이미 기반시설이 다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사실상 이제 이제 교류가 가능하고 이제 다시 발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매출적인 타격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떨어진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사실은 이제 회사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약하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따지고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뭐 여행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타격을 많이 줬지만 사실은 아난티는 그렇게 매출이 많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자 뭐 아난티 잠깐 보시면 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좀 영업이익이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아난티라는 종목이 회사 자체가 막 죽을 중 활동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가격 밑에까지도 저는 사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이제 또 가격적인 면을 일단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이제 2만원 2만 5천원 아 2만원 이라 만원 12,500원 뭐 이제 그리고 7,500원 요선에 제가 온 보니까 좀 알고리즘 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알고리즘 적인 요소에서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전 세계나 지금 이제 모든 증권사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매도점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쉽게 어떤 매물대를 엄청난 거래량이 아닌 이상 못 들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거래량을 보는 거고 이런 데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이제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제 쭉 내려오는데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요런 부분에 오면 또 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로 올 때랑 여기서 여기로 올 때랑 다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선 또 매도가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제 떨어지지만 여기서 또 매수 물량이 또 받쳐주는 요런 자동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전 증권사들이나 세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적인 이 선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이 매물대를 잘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하기 참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조금씩 같이 매도를 해주시고 더 올라갔을 때도 2차적인 매도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떨어진다면 뭐 저는 뭐 굳이 많이 떨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매수를 하시고 충분히 이제 기다리시면 뭐 12,500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건수가 20만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월 15일 금요일 거 이제 한번 봐볼게요 5월 1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관련된 코멘트 한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시간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막 시작하고 나면 무슨 종목 현재가 얼마의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 설정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있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렇게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젤 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 추천 매수가가 아침에 19,200원 제시해드렸는데 2분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추천을 쭉 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5분 시장 상황 14분 시장 상황 또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황에 맞게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뭐 세 종목 추천 두 종목 상한가 뭐 오늘은 좀 좋은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파마 홀딩스 이제 18.06% 상승했고 이제 메타랩스 18.62% 상승을 했고 랩지노믹스는 3.88%로 이제 수익을 마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투명하게 지금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손실 보는 것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리딩을 쭉 매일매일 진행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